가사엔지오 가사엔지오 요술 베개 딱딱하고 푹 꺼지고 너무 높고 너무 낮고 나에게 맞지 않는 불편한 베개 피곤한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제 요술 베개로 바꾸세요 눕는 순간 압력 분산 중독되는 편안함 내 몸에 딱 맞게 요술처럼 압력 분산 수면 자세에 따라 변하는 밸런슘까지 실시간으로 잡아주는 맞춤 베개 솜털 같은 편안함 계란 한 판 놓고 요술 베개 놓고 성인 남자가 올라가도 깨지지 않는 압력 분산 거대한 포크레인의 엄청난 무게와 힘으로 눌러봐도 깨지지 않고 그대로 트럭이 밟고 지나가도 계란이 깨지지 않는 놀라움 이것이 요술 베개만의 수면 과학 말랑말랑 쿠션감 있는 1200만 개 이상의 마이크로 에어텍스가 내 몸의 압력을 구르게 분산 내 부상에 맞게 어깨 높이에 맞게 맞춤 베개로 변신 3D 입체 구조 항균 테스트 완료 UMS 테스트 완료 내부상 테스트 완료 세탁 테스트 완료 통째로 빨았으니까 너무 깨끗해서 내 몸에 맞춤 베개로 변하니까 너무 편해서 누우면 기절한다는 중독되는 편안함 통째로 빨았으면 요술 베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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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깨진 것 같은데요? 깨진 것 같은데 많이? 그만! 하나를 볼게요. 내려오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분명 밟을 때 약간 깨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한 번 더! 한 번 더!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신나 아니야? 한 번 더! 와, 대박. 난 한 번 더! 올라가!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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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옷들이다. 정말 신기하네. 오! 아, 이 옷들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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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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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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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